4번 문제. 평면 위에 이미의 삼각형 두 개를 놓아서 두 삼각형의 교집합 영역이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, 혹은 육각형이 되도록 하고 싶다. 이 중에서 불가능한 모양은 무엇일까? 1번 삼각형, 2번 사각형, 3번 오각형, 4번 육각형, 5번 모두 가능. 자 어떤 모양이 불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 게 없다. 전부 가능하다. 네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1번 삼각형에 대해서 풀어보자면 두 개의 삼각형을 겹쳤을 때 교집합이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. 삼각형을 이렇게 겹쳐버리면 교집합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1번은 가능하고요. 2번, 사각형이 가능한지 봤을 때 이번에는 하나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면은 아 사각형도 교집합으로 가능하네요. 네 오각형이 이렇게 하니까 되긴 됐어요. 변의 개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오각형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겹쳐버리면은 육각형도 가능해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결국은 1번, 2번, 3번, 4번의 모든 예제가 가능하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. 모두 가능 대상 230 10 1번, 2번, 3번, 4번 흉정 8번, 7번